레전더리 웜 킹덤 2차 경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되게 정열적이다. 더보이즈 스타일로 해서 그랬네. 본사도입니다. 컨셉에 끝이 없어. 끌려가. 호름 돋았어. 론 선배님입니다. 론아 같다. 말도 안 돼. 컨셉이 확실하다. 미친 것 같아. 진짜 우와. 살이 진짜 멋있다. 완전 다른 노래인데? 이번 나오면 이거 드릴 것 같아. 새로운 곡으로 나오신 거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에이티즈가 뭐였다? 1승이었다. 아이고. 오늘의 1위. 합산 점수 2944.444의 에이티즈입니다. 에이티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2위. 그러니까 진짜로. 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쨌든 다음 경연 때는 연출이나 스토리텔링 경연 때 보니까 뮤지컬이나 이런 영화의 스토리 같이 무대가 구성이 돼서 이런 거 보다가 사실 스토리라인이 없는 무대만 보면 다소 심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딱 들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색깔 그대로 유지해야 될 퍼포먼스적으로도 조금 더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1차 경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는데 다들 잘 해놨다고 생각해요. 3등이면 이제 중간인데 어떻게 보면 잘 또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서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커 나는. 지금 지나서 얘기하는 건데 1차 경연 때 1차 경연 때. 말도 안 되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졌었어 내가. 그냥 그런 상상이 계속 드는 거야. 무대에서 싸비를 하잖아 사랑을 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내가 안무를 틀리면 얼마나 가뿐서 할까. 안 틀렸잖아. 안 틀렸지. 그런데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모든 방송이 다 한 번만 하는데 괜히 한 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괜히 한 번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틀리면 어떻게 하지. 또 춤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 자신감 찾기 프로젝트 한번 해야겠다. 열심히 해보자. 네 그래. 열심히 하지. 1차 경연을 우리가 또 했구만. 1차 경연에. 그래도 2위를 저희가 했죠. 많이 아쉽죠. 아쉽죠. 아쉬워요. 약간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투표를 받아서 1등을 했는데 찍힌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얻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아쉬운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멋지게 이리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거. 감사합니다. 퍼포먼스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음악이 대중분들한테 공감을 못 샀는지. 정말 누가 봐도 와 할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를 준비 못 한 건 아닌지. 나는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번 1차도 그 누구도 노력을 안 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해 솔직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림 안에서. 아니 멋있었다니까. 결과는 좀 아쉬웠으니까 어쨌든. 6위 합산 점수 444.444의 SF9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것 같은데. 1차 경연이 끝나고. 저도 잠 안 자고 수백 번을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한 명 한 명의 인물을 살리려다가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느낌이 들 수도 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뭉쳐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했어. 뭔가. 나는 그게 궁금하다. 전문가 분들께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냥 점수보다 그 평가도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음악평론가님이 해주신 말인데. 라이브 특유의 역동성과 현장감을 가장 잘 살린 무대. 복잡하지 않은 디테일로 컨셉을 충실히 구현했다. 말이 필요 없는 무대. 멤버들의 에너지로 무대를 찢어버렸다. 잘 짜인 서사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곰까지. 첫 번째 경연 중 꼭 봐야 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걸 정확히 짚어주셨어. 저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복잡하지 않은 디테일. 그러니까 그 디테일들이 되게 쉽게 보였다는 거잖아. 디테일들이 되게 쉽게 보였다는 거잖아. 그게 너무 좋았는데. 나 들으면서 입꼬리가 안 내려가. 전문가. 전문가 평가해주신 그런 평들이 저희가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엄청 많으시네. 낮은 무대 시점 전환이 군더더기 없이 강력으로 승부하는 팀의 태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셨습니다. 아니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흑과 백의 조화를 통해 자신의 네 명과의 싸움이 잘 표현된 무대. 너무 잘 알아두셨는데? 저희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셨네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호평만 있었으면 저희 다음 무대에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피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 기간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읽어주세요. 무대라는 물리적 제한조차 벗어난 얼음과 불의 노래. 1인칭 시점의 연출이 신선했고 포인트 안무가 인상 깊었대요. 이거야. 극찬이다, 극찬. 왜, 왜, 왜. 로드 워트 킹덤의 후광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무대였다. 로드 워트 킹덤을 보신 분들은 기준이 확실히 높죠. 로드 워트 킹덤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솔직히. 진짜. 저희가 얘기한 것도 사실 너무 부담감이 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희가 보여준 거 이상으로 보여줘야 될지. 그것도 못 보여주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도 컸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이런 말을 원했어요. 맞아요. 누가 주변에서 이런 디테일한 우리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웠는지 그걸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서 피드백을 수용해서 더욱더 이제 저희 더보이즈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전문가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진짜 전문가 그거구나. 저희에 대한 코멘트. 심사 결과. 이게 보완점이야. 한 대 맞고 좋은 얘기 듣자. 한 대 아니야. 아 그래? 이렇게야. 많이 맞고. 칭찬을 나중에 듣자. 읽어주세요. 서경적인 노래에 어울리는 동양품 연출과 건무의 결합은 좋았지만 좀 더 서사적인 연출이 포함되었다면 몰입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싶은 무대. 스토리라인이 좀 없겠죠. 오는 사람 입장에서 스토리가 약간 안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어 맞네. 한국 전통의 미를 강조한 무대가 독특했고. 역시는 역시 민혁의 섹시한 건물 또한 인상적. 퍼포먼스에 앞서 보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 무대였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민혁의 섹시한 그게 있는 거 맞나요? 우리 이제 추가 신경도 아닌가요? 아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다음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좀 감이 좀 오네. 의지 뿜뿜. 하나씩 읽어보자. 편곡을 통해 그간 아이콘에게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편주를 꾀한 점이 눈길에 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무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 개인적으로 곡이 전환될 때 동혁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다. 와우 역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아 여기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지 있나 보다. 아 여기 약간 날카로운 것 같아. 아 진짜? 곡 편곡이 잘 와닿지 않았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나 퍼포먼스는 평범한 느낌이었다.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시는 분이 맞는 거 같아. 무난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점인 거 같아요. 우리 무대의 좀 단점? 우리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이지. 2차 경연은 3차 경연 파이널 남았으니까. 그때 좀 더 개선해서 가면 되죠. 이게 우리가 이번 킹덤을 통해서 얻어갈 거죠.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전체적인 무드와 화려함의 연결됨이 너무 좋았다. 다만 하이라이트가 없이 지나가는 느낌이 아쉬웠다. 뼈를 때리셨다. 흘러가는 느낌이 조금... 그쵸. 없었던 것 같긴 해. 한 방이 없었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의상과 무대는 화려했지만 퍼포먼스가 조금 정신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조금 더 섹시하면 어땠을까? 맞아, 맞아, 맞아. 얘기를 해주신 게 무난했다. 호흡, 동선 이런 게 많았으니까 좀 깔끔하게 그것들을 정리해서 다음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나는 한 방이 필요하다 생각해. 임팩트. 오늘 다음번에는 임팩트 있는 장면. 기억에 남는 딱 한 장면. 좋아요. 얘기를 많이 하자. 좋아. 파이팅! 박수 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설이 되어라, 에젠더리 워킹덤 창맨. 안녕하세요, MC 최강창민입니다. 지난 1차 경연 6팀은 총 2만 점 중 1만 점에 해당하는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6위 SF9, 5위 아이콘, 4위 B2B, 3위 더보이즈, 2위 스트레이 키즈, 1위 에이티즈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가 1차 경연 최종 순위는 아니죠. 맞습니다. 남은 만점의 점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글로벌 팬분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몰라, 진짜로. 1차 경연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와 동영상 조회수 점수 집계가 시작됐는데요. 4월 19일자로 1차 경연 글로벌 평가가 종료됐습니다. 과연 1차 경연 최종 순위 대기실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딱 맞추셨네. 1차 경연 최종 결과는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팬분들의 선택은 과연 어땠을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레전드리 워킹덤 오늘 2차 경연에 걸린 점수는 2만점입니다. 똑같이 2만점. 오늘은 만점에 해당하는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발표가 이뤄집니다. 나머지 만점의 향방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평가로 K-POP 새로운 전설이 될 왕이 탄생합니다. 어쨌든 이게 글로벌 경연이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있고 팬투표도 있고 팬분들 믿고 저희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요구에 너무 감사하게 즐거워지고 있어요. 자세한 투표 방법은 이 아래 보이시죠? 참고 부탁드릴게요. 2차 경연부터 6팀의 무대를 음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킹덤 2차 경연 주제는 리본입니다. 리본은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팀 중 곡을 바꿔 부를 팀을 선택해 그 팀의 노래를 여러분만의 해석으로 멋지게 재탄생 시키면 되겠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서 되게 설레고 사실 기대도 되고 올게 왔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팀 선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즈는 노래를 바꿔 부를 팀을 지금부터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상의해 주세요. 나는 아이콘 선배님 아니면 비트 선배님. 그게 일단 많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선택권이 없어. 우리 안 고를 것 같은데 네 저희 개정했습니다. 오늘 날 보는데 홍수가 날 보는데 우리 고르면 어떻게 에이티즈가 저희가 선택한 팀은 아이콘 선배님입니다. 아이콘 선배님. 아이콘 선배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이랑 바꿔서 무대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골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즈는 또 워낙 좋아하니까 상수상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 일단 힙스러운 곡들도 되게 많으시고 개정분들이 아시는 곡도 되게 많으니까 저희만의 에너지를 조금 보여드리기에 적합한 노래가 좀 많지 않나. 빠르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팀 SF9, B2B, 더 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네 팀이 남아 있는데요. 자 그럼 스트레이키즈 지금부터 상위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많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 스트레이키즈 색깔이 다 입혔을 때 너무 색다르고 멋있는 음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이 있어가지고 고민만으로도 약간 행복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할 확률도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좋습니다. 1. 2. 2. 2. Lo. 4. ! 5. Q. 이만큼 무대가 굉장히 격렬한 안무가 있다 보니까 워낙에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만드는 친구들이어서 완전히 새로 재탄을 시킬 때 그런 거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더보이즈랑 SF9 팀이 되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팀이 있었나요? 저는 스트레이키즈님들과 곡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 SF9의 찬희씨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본인은 약간 사실 이 팀에게 불렸었으면 좋았겠다 이 팀을 사랑했었다 사실 나의 일방적인 사람은 이쪽이었는데 저는 비투비 선배님들 어떤 이유 때문에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평소에 너무 팬이고 감성적인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오 솔레 미어 테킬라테 노래는 바꿔 부르지만 여섯 팀의 순위는 6위부터 1위까지 과연 어떤 곡을 선택했을지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한데요 원곡을 어떻게 재해석했을지 원곡과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도 오늘 경연을 즐기시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전더리 워 킹덤 2차 경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팀은 가수의 순위가 제가 진짜 긴장되네요 진짜 긴장되네 SF9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선생님과 못 때려 SF9 SF9 다 알고 있는데도 되게 이거 들으면 긴장된다니까 긴장감 있게 말씀하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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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잠깐만 어 첫 번째다 에이퀴즈분들이 우리 첫 번째로 뽑아주신 거네 근데 난 첫 번째 완전 대만족이야 아 이게 그거네 박가 부르기 때문에 SF9 더 보이즈가 붙어야 되고 성공 후공이 있었잖아 아 맞다 맞다 자동으로 더 보이즈랑 SF9이 팀이 되었습니다 저희와의 색깔이나 결이 완전하게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구하는 방향성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SF9 두 단계 올라갑니다 오늘도 6등 하면 그냥 저 삭발하겠습니다 이거 박제해주세요 박제해주세요 삭발해 저는 만약에 6등 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SF9만의 매력으로 곡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만나 특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특훈일까? 구형쌤? 구형쌤? 여기 저기 스파이 있지? 네 설마 진짜로?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보이즈 분들의 노래를 해야 하니까 생각해 온 게 있어 어? 너가 한 방에 있네 우리의 장점, 포인트, 그리고 한 방을 누릴 수 있는 곡은 더 스틸러라는 곡이 어떨까? 더 보이즈 분들이 대면식 때 더 스틸러를 하셨단 말이지? 그분들이 보여주는 확실한 멋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했을 때 다른 뭔가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포인트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있더라고 I'm the Stealer 팍! 뭐라고요? 우리 필링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승산했다는 거지 디디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맞아 디디업에도 그런 포인트는 넣을 수 있어 어떻게 넣어요? 디디업 팍! 이 정도면 형이 녹음을 한 번 해라 비타를 해 블룸블룸 블룸블룸 하고 싶어요 되게 청량한 노래잖아요 블룸블룸 해보고 싶었거든요 블룸블룸 블룸블룸 팍! 더보이즈 분들이 약간 교복 입고 약간 어리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왜? 그게 아니라 안 어울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거지 근데 나는 더 스틸러야 나도 더 스틸러야 나도 더 스틸러야 어차피 그게 훔치는 거니까 어쨌거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시 높은 순위를 좀 쟁취하자는 의미로 1등 해야지 왕관을 뺏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은 사실 대도 예전에 하셨을 때 훔친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스토리도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 훔친 거를 다시 훔치는 거네 우리가?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인 거지 좋은데? 이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장르가 느와르로 가지 않나 흰색이 생각나네 영화 약간 그런 느낌 조직끼리 대치를 한다든지 스토리를 좀 구체화시키면 휘영이 대면식 때 시계보고 할 때 수트 입었잖아 조직의 보스 같은 이런 무드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멋있지 않을까 멋있 그러면은 더 스틸러의 누아르 콘셉트이면 포인트를 뭘로 줄 것인가 우리는 좀 더 29금 이런 느낌으로 자극적인 맛 형이 단추로 좀 서툴려도 괜찮고 비트만 있으면 돼 암 더 스텔러하고 다 한 번 누아르 장르에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진 기승전결이 4분 안에 들어 있는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다 누아르로 어떤 스토리를 풀려면 영화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런 고급진 곳에서도 뵈려니까 긴장되네 맨날 TV로 보고 스크린으로 뵙던 분을 그니까 실제로 보려니까 긴장되네 압도하는 느낌이 확실히 포스가 너무 남다르셔서 인성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 네 사실 다름이 아니고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하 무대에서의 연기 경험은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언이나 팁을 구하고 싶은데 선배님 딱 떠올라가지고 아 진짜? 전화를 드렸거든요 나도 못먹밥이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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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난번에 경연한 거를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오 진짜요? 진짜요? 마음이 좀 급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좀 있었어요 아 아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이유가 있어요 그 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포인트가 무엇이다라는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아 근데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네 이번에 저희가 잡은 컨셉이 느와루예요 아 오케이 두 조직이 서로 대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대방 보스를 죽이고 가방을 탈환해서 도망가는 스토리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약간 두려움이나 아니면 저희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표정연기나 무게감 있는 연기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만 생각해도 제가 엄마한테 오대에 물어서 벌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아니에요 야 야 자꾸 누나 생각나서 핸드폰만 보고 다른 여자가 나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아? 응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디테일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뺏으려고 하는지 서로 왜 죽여야 하는지 어 그 보스는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 못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게 있으면 좋잖아요 혹시 저희 경연을 미리 짜주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같이 기획을 한번 아니 같이 저희랑 기획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획을 아이고 하나 둘 셋 큐 저 가운데 친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자 봐봐요 이것을 할 때 내 이미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해지고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봤을 때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가서 이렇게 일곱 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개성이 없잖아 아 너무 똑같구나 우리가 여기에 어떤 설정이 들어가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더 살아있는 거지 관객들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멋있당 지금 아주 매우 훌륭한 거 나는 이게 멋이라고 생각해 진짜 멋있는 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 진짜 멋있는 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이 할 퍼포먼스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할 퍼포먼스는 그게 아니잖아 반전 매력을 보여줘요 저로의 기회인데 와 맞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시작 시작 잘한다 왜 잘하다가 잘하다가 멋있었어 중간에 잠깐 그 모먼트가 있었어 네 느껴졌어 소름 돋았어요 귀 움직이면서 멋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너무 상쾌합니다 멤버 형들이 앞에서 가방을 쟁취해서 여유롭게 가다가 피치 못하게 뒤에서 청구가 겨뤄지는 총이 겨뤄졌다 까지만 해볼게요 감정을 잡아 봅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총이 겨뤄졌어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 죽었구나에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는 대략적인 것에 불과해요. 퍼포먼스에는 항상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상황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바뀐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레슨을 통해서 되게 일깨워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경연을 준비하는 데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될지도 알 것 같고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할게요. 화이팅! 형아 선배님께서 코칭을 해주시고 나니까 본인이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여기서 어떤 감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매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단체로 안무를 좀 많이 맞춰서 군무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각 분야에 막 이렇게 쏟아져 있다가 모였을 때 그 아홉 명에서 낼 수 있는 시너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도 잘했고 장치들도 너무 멋있어서 경연 날이 기대가 되네요.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다들 몸은 힘들지만 결과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액션스쿨을 좀 너무 일찍 가서 그런지 더 이상 칼을 잡을 수가 없어. 손의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액션스쿨 가서 배웠는데 칭찬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고 박살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윤이 형의 액션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사실 안 하거든요. 세 분이 나오시잖아요. 현실적으로 탁! 탁! 이러지! 이렇다는 점 오늘 또 웃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이 애매워. 아니 손을 완전히... 처음에 원래는 서 있는 걸로 시작했었는데 제가 어제 적극스럽게 넣자고 찍혔습니다. 컨셉이 좋으니까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게 잘 소화를 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고맙고 성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체적인 퀄리티를 높여놔야 더 멋있게 나오니까 더 해야죠. 걱정이 많아야 더 완벽해요. 태양이는 참 열정이 많은 친구죠. 각이나 표정이나 어떤 액션에 있어서 태양이한테 도움 많이 받은 건 맞죠. SF9의 그런 부족함들을 올려주는 킹덤 안에서의 SF9의 리더이지 않을까. 무대가 결과적으로 멋있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힘들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봤을 때 사람들이 무대 멋있네 하면 그걸로 족한 거니까. 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잘하고 싶어요.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미치겠네. 오늘 마음까지 좀 다뤄. 잘하고 싶어? 노표진이 받고 싶어. 갈 수 있어. 좀 긴장된다. 여기는 연습실이야. This is mind control. 다를 게 없어. 잘했어. 인성 형이 긴장한 거 같아가지고. 긴장하지 말자고. 손 잡고. 처음 했을 때는 되게 긴장이 셌는데 지금은 그냥 아까 제가 인성 형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긴장된다고 하길래 여기는 연습실이야. 연습실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무대를 계속 해온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본인들의 능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모든 멤버가 왔다는 거 자체가 시너지가 되게 큰 거 같고. 그래도 애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돋보조이긴 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목표죠. 어벤져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SF9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킹덤 2차 경연. 첫 번째 팀입니다. 전설이 되어라. SF9. 화이팅! SF9 화이팅! 송파구! 아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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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6등의 아픔은 알잖아. 그래서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괜히 눈치 보이고. 맞아. 근데 좀 웃기긴 하니 오이가 6등을 감싸는. 우리도 지금 오인데 뭘. 동병상현인 거야. 끼리끼리 노는 거야. 잘하시길 정말. 화이팅! 시작부터. 시작부터? 우와! 사우나 봐. 약간 노아르 컨셉인가? 근데서. 하이프트에 있는꺼우. 그때 이제 남 BC greaterurs장 없이buat 일렴이 Vamos! 어디서. 방금의 Uma我們! 네, 문의office에 있는urs장업도 체크미트 체크미트야? 아 아 이거구나 아 어머 몸이 와 되게 멋있어 완전 다른데? 널 쓰러트리고 난 또 사랑해 걸리적거리게 깡채의 전북 후무걱 깡채의 전북 후무걱 거기서 수살대기 없는 수출품은 저기 운문 출근하는 방황하는 반항자의 반응답은 잠으로도 닦아도 다 가져가 봐 내 눈 똑바로 본다며 Is it your attention? 이건 쉽지 않은 미션 Losing your mind 딱 한 번에 win 이 상황 속에 널 먹으려 해 설마 이 상황 속에 널 먹으려 해 Oh it's not over yeah 사건 속에 널 잡으려 해 내 마음의 불을 지이피 채 Yeah Oh I'm on fire, fire Oh 봤지 다 샀지 이미 판넨 전부 짜 놓은 것 같이 덕같이 희미하지 가슴파 영화같다 오 찬인다 가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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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말도 안 돼! 와 미쳤다 대박이다 진짜 왕관 훔친 건가? 훔친 거야? 아 그 금고 안에 있던 게 왕관이었던 거야? 그런가 봐 잘생기셨다 이 갈았다 이 갈았어 어 뭔가 진짜 이상하다 우리 노래 안 같애 그리고 아니 근데 너무 소화를 잘 하셨는데? 액션 영화 본 거 같아 느와르 컨셉은 생각도 못 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이거 구성 진짜 잘 탔다 구성 진짜 잘 활용했다 이거 맞아 근데 확실히 준비 진짜 많이 했다 힘드셨겠다 저 액션도 배우고 춤도 추고 진짜 좋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네 저희 버전은 좀 뭐 엣지 있고 좀 댄디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좀 와일드하고 터프한?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재탄생을 너무나 잘 시켜주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너무나 재밌었고 저희의 마음을 훔쳐가셨죠 어우 감사합니다 영화 보는 듯한 연출이 너무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무엇보다 저번 1차 경연 때 6위 아닌 순위를 아쉽게도 받아서 이를 악물고 열정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한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더 감동이었고 연출을 또 연기하는 데 있어서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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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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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어 쌌어 자 이제 스타트할게요 여러분 네 싸워 이거 넣기 잘했지? 아 멋있어 아 주워 여기 잘해 아니 애들 무서워서 뭐 보겠나 이거 야 너 잘했다 야 연기 뭐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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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족합니까? 솔직히 만족해요 아 만족해요 저도 고생하셨습니다 얘들아 나 솔직하게 얘기하기 실수했어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멍했었어 얘들아 나 솔직하게 얘기하기 실수했어 야 너 이렇게 하면서 안 보여줬어 괜찮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잘했다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몇 년을 봐온 멤버지만 배운 점도 많았고 참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다행이다 다음은 2차 경연 두 번째 팀 아 너무 기대되는데 더보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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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볼까? 기대돼 방금 무대를 마친 SF9과 노래를 바꿔 부르게 되는데요. 더보이즈가 선택한 이 노래 SF9의 성숙한 섹시미가 돋보이는 곡 중 한 곡이라고 합니다. 뭐야? 질렀어 아니야? 성숙한 섹시미? 질렀어? 대면식 때 했던 노래 아니야? 굿가이 굿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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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팀입니다. 더보이즈입니다. 물론 3위라는 좋은 등수죠. 근데 그게 마음이 안 좋고 아쉽고 화가 날까요? 뭐 여기서 3등 했다고 뭐 인생에서 3등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럼. 근데 우리가 이번 주 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부족했다고 느꼈던 모먼트들을 2차 때는 확실히 없애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좀 작전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세워야 할 것 같아. 정말로. 네 이번에 주제가 뭐죠? Your song. No your song. Re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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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태어나다. 저희가 SF9 선배님 곡을 하기로 했잖아요. 더보이즈가 자연스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행운이 찾아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족합니다. 저희가 또 연습생 때 SF9 선배님. 쉽다. 쉽다를. 오 기억나는구나. 맞다. 오 기억나는 맞아. 오. 저는 그거 되게 기억납니다. 막 돌아가는 안무 있거든요. 우와. 자 한번 해볼까? 해보자. 3명이 시작하고. 좋아 좋아 해봐. 오케이 오케이. 자. 저 저 저 들어가봐. 여기 손 짚어봐. 짝 펴봐 짝 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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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아무도 안 시켰는데. 타임 맞춰서 잘 껴봐. 어. 야 우리. 뭐 해야 돼.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을까. 있을까. 야 우리 로트킹도 했는데. 팀워크.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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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지 않아. 나는 이제 물레방아의 원리를 제대로 알았어. 그걸 통해서. 아. 아. 아 이거 쉽지 않아. 나는 이제 물레방아의 원리를 제대로 알았어. 아. 너무 어려워.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또 도전해봐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아. 아. 아 Ephesians. presents 해ے 어린이. 제가 첫 매일 파티해 받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을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제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 어떡해요. 엄청 어색하겠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라 이상하네요. 나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와주세요. 이렇게 진짜 나와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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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비타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요. 잘 지내실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들었어. 지현아. 알지 너네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저희가 빠지면 아주 섭섭하죠. 섭섭하죠. 저희가 이분들이랑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걸까? 안녕하세요. 잘 했었죠? 감사합니다. 잘 하고 있어요. 눈에 약간 슬픔이 있는데? 왜? 야호. 야호. 예쁘다. 예쁘다. 우와, 이거. 1, 2, 3, 2, 3 1, 2, 3 1, 2, 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뭐예요? 고객의 한우 한우. 진짜? 요즘 킹덤 대면식 챙겨봤어요. 보셨어요? 역시 더보이즈는 더보이즈다. 근데 그게 진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로즈 킹덤에 같이 나왔던 팀들의 몫까지. 멋있다, 감사하다. 안고 가야죠. 이제 결과는 모르시잖아요. 정답 1등. 내가 우리 자취 투표했으면 1등을 줬을 거다. 사실 1등은 못했어요. 아, 진짜? 아쉽게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등수를 받았습니다. 오. 바로! 바로! 2등을 했습니다. 아, 잘했네. 에이, 뭐야. 에이, 뭐야. 나 또 6등 한 줄 알았네. 아, 알죠? 그래도 2등이시면 그래도 선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1차 경연이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아, 진짜요? 네. 자체 투표랑 전문가 투표만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번에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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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했어요. 보보이 잘하니까. 아, 근데 저는 사실 들었어요. 뭐 힘든 고민거리가 있으시다고. 네. 일단. 로드킹덤 때는 사실 저희가 봐도 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해야 되나? 2차 때. 그걸 진짜 해야 되나? 근데 하면은 대체 뭘 해야 되나 하는 것도 문제였었고. 그래서 2차 경연을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진짜 잘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때로 또 새로운 걸 도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기도의 노열이 있는데. 아, 뭐라고요? 지금 막막혀요. 1위 팀은? 그 1위는? 1위 팀은? 1위 팀은? 축하합니다! 더 보이즈! 더 보이즈! 축하합니다! 더 보이즈! 축하합니다! 더 보이즈! 축하합니다! 더 보이즈! 12만 표! 3위 팀입니다. 더 보이즈입니다. 사실 저희가 1차 경연을 하고 나서 고민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앞으로 가장 잘하는 걸 할지. 아니면 뭔가 좀 새롭게 좀 파급적이게 도전을 할지. 사실 저희는 그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2위 팀은? 저는 생각했을 때 더 보이즈님들의 그 장점을. 화려한 퍼포먼스도 굉장히 눈에 띄고 좋은데. 스토리라인이 되게 탄탄하고.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또 누가 봐도 이런 스토리구나 또 알기 쉬우면서도. 또 깜짝 놀라게 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저는 같이 경연한 입장에서도 진짜 박수치면서 했었거든요. 이걸 믿고 새로운 도전을 막 하셔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팀보다 제일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등을 향해 가는 건 좋지만. 1등만 해야지 1등만 해야지 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부담을 갖고. 자기 자신한테 좀 안 좋게 영향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로트 킹덤 팀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탑을 찍으실 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신감만 좀만 더 이렇게 확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실 저희가 제일 필요했던 게 이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 제일 필요했던 거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히. 진짜 뒷말이 아니라 정말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고. 많이 되게 고민되고 좀 걱정했었는데. 조금 갈 방향성을 조금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지금. 다행이네 오시죠. 감사합니다. 조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자신감을 주려고 온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저희끼리 우린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는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오솔레미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고의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잊을 수 없어. 객관아. 로트킹덤 동창을 했어요 여러분. 어땠어? 도보이즈는 자기만의 색깔을 뚜렷하고 잘하는데. 근데 왜 지금 고민거리가 있냐 그냥 자신감 있게 보여주면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에너지가 됐죠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우리 자신감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2차 하면서 처음에 우리 취지가 순위보다는 어쨌든 좋은 무대 이렇게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승부욕이 계속 발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거에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첫 번째 1등 했다고 해서 우리 이거 잘한다 이렇게만 가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컨셉을 놓고 다른 걸 시도해보기도 하고 했던 건데 잘 안 풀렸을 때 그 무대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없어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 솔직히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 무대가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더 좋은 무대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쨌든 우리 이미 한 번 겪어본 자들이고 두려울 게 없잖아요 즐기자 즐기는 사람이 승자인 거죠 즐깁시다 그냥 2차 딱 우리가 보여줍시다 네 불태웁시다 이 부분이 남는 무대니까 후회 없이 진짜 잘 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더보이즈 겟잇! 예! 예! 저희끼리 얘기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저희가 무대에서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뭉칠 수 있고 더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힘 받았으니까 열심히 더 준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상황이 좋아져도 더보이즈는 더보이즈를 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무대를 위해서 더보이즈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장르의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또 새로워 기대가 됩니다 변신할 게 남아있어? 더보이즈 분들이 과연 더보이즈가 재해석한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전설이 되어라 더보이즈 더보이즈 보여주세요 더보이즈 더보이즈 그 소년들 소년들 잘해라 렛츠고 근데 항상 더보이즈 선배님은 기대가 돼 믿고 보는 무대라서 믿 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무대 날려버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도전한 만큼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도전이 결실을 맺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는 전설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가자! 뭐야? 벌써 웅장하다 이게 우리 노래라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 이게 저 우리 노래라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 이게 저 우리 노래라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 해야네요? 해야네요? 세 장 세 장 세 장 세 장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있으면 인간장이지 아아 아니 뭐 처음부터 저렇게까지 다이어라 진짜 아버지 선생님 와 생고를 했어 진짜 주연이 되셨네 컨셉의 끝이 없어 소름붙였어 비춰줘 날 많이 비춰줘 영원히 떠나간 뒤도 변해간 뒤도 오솔레미오 맞아? 어 맞네 맞네 오솔레미오 맞아 오솔레미오 드러워 비춰줘 날 많이 비춰줘 영원히 떠나간 뒤도 변해간 뒤도 말아줘 그러지 말아 줘 영원히 떠나갈 거야 그러지 말아 줘 영원히 떠나간 뒤도 변해 변해 안 돼 멈추지 말아 줘 오ическую 쉰이도 reports 오이좀이 오아직 네 용기가 가득해 Oh desse my way I'm done 와 니 날 뜨겁게 하네 혼대지마 이 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않는 오솔레미오 그게로 넌 날 태양 갈 수 없어 완전 더보이즈 스타일로 해서 그랬네. 오 이걸 탱고로! 앨범 너무 짠이다. 잘한다. 아우 고통스럽게 타오르는 그대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름다운가. 이 춤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그대의 목숨을 거둘 몹쓸 몸이고 나의 몽심. 분명 운명의 장래, 또 불멸의 사랑. 다울버린 너의 밤이고 붉은 빛빛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태양이 되니. 너의 모래, 이때로 나. 오 뭐야, 이 친구. 와, 진짜 우와. 와, 이 친구 위에 올라가는데. 가게에, 이 친구 위에. 오우, 넷 마리아 너만이 나를 뜨겁게 하네. 건벨지마. 피 바람이 몰아쳐서. 꺼치지 않은. 오우, 설레미어. 오우. 오오. 오우. 우와, 저 해고깜 뭐야? 오 되게 정열적이다. Oh, so let me up Oh, so let me up 눈이 보셨들을 바라볼 수 없어 눈으로 가만, only you Oh, so what's there? Oh, so what's there? Oh, so let's go Go, go! 라틴 팝이 저렇게 바뀐다 되게 강렬하게 와 진짜 컨셉 대박이긴 하다 어? 한국의 음! 에이! 소름 돋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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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도 없어 오바데? 우와 뭐야 저 뒤에 뭐야 아유 손이 엘어 아유 손이 엘어 1, 2, 3 2, 3 2, 3 야 잠깐만 저거 태양을 가리고 우리한테 도전자를 개개식 개개식 아 근데 진짜 새롭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정열적이다 마지막 되게 신박하다 주연이 형이 진짜 뭔가 주연이네 거울이랑 LED 같이 하니까 되게 새로웠어 LED가 어떻게 나오지? 근데 양쪽에 나오더라고 거울이 이용해 사람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공간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거울 괜찮은데? 그래 거울 와 여기 컨셉 장인들의 얼굴 맛집이야? 아예 춤으로 끝장을 보셨네 그러게 멋있다 로드 킹덤까지 무대 합했을 때 이 무대가 제일 멋있는데? 내가 가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너 열심히 안 해? 우리도 열심히 했잖아 아 우리도 열심히 하지 근데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살짝 그 그 기에 그 에너지에 약간 놀리네 로드 투 킹덤을 하셨잖아요 잘 못 하셨으면은 계속 똑같은 거 한다 계속 뻔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건데 계속 다른 무대를 보여주시고 또 다른 장르에 그렇게 도전하셔서 그렇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라틴이란 장르가 되게 어려운 장르고 탱고라는 장르는 더 어려운 장르인데 그 어려운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그렇게 무대를 꾸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말 대단한 거고 더보이즈답게 정말 멋있게 잘 꾸미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되게 고맙기도 했고 뭔가 간지러웠던 부분을 이렇게 긁어준 느낌이라 되게 고마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베스트 오버의 저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불이 안 붙어 잘했어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그래도 내가 우선 형이라도 붙을 때 우리 진짜 잘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맞아 진짜 여기 안 붙었어 이게 잘했어 형이 형 하나 원래 없잖아 네 형 멋있게 나왔잖아 아 이거 아예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아 이거 아예 안 붙었어? 안 붙었어 머리에 불 불 불 불 불 아 아 아 진짜 죽고 싶다 나 아니야 하 내가 이렇게 형들은 것이 아니잖아 형 그게 불이 붙었으면 A풀은 한우였지만 지금 그냥 A 한우야 어 어쨌든 한우야 어쨌든 한우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 그렇지 A풀인지 A인지 몰라 진짜 걱정하지마 그 이제 제 손에 불을 붙여서 이제 어 이제 그 이 화살 촉에다가 어 어 붙이는 씬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 붙었으면은 좀 더 이제 멋있는 장면들이 앞으로 이제 쭉 나왔을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이 안 붙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멋있을 요소를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게 어 멋지게 안 나와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어 같이 연습해 준 멤버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이 이런 실수를 발판 삼아서 다음번에는 좀 더 어 잘해서 이런 실수가 없게끔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2차 경연 2번째 더보이즈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2차 경연 세 번째 팀 와우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입니다 와우 다음은 6위의 무대죠 다음은 6위의 무대죠 다음은 6위의 무대죠 우리 6위 아니야 저는 그래도 나름 우리 4위 하면 6위였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야? 정말 더디다 후배 에이티즈와 곡을 바꿔 부르게 됐는데요 곡을 바꿔 부르게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에이티즈만의 강렬함을 아이콘이 어떻게 재해석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여러분 제가 아이콘 선배님이 화장실 가는 거 살짝 봤거든요 네 의상이 약간 힙합? 아 약간 힙합인데 땡스인가 진짜 약간 블루 컨셉이었어 블루 컨셉이었어 네이브인 거 아니야? 제작 발표회 때 만났잖아 진짜 모르겠대 우리가 모르는지 한 두 개 정도 추측을 했다 틀렸어 알려주지 그냥 멋있게 해라 그랬어 우리 상부상조 하자 이렇게 했어 우리가 1등하고 2등 했으면 좋겠어 응? 아 꿈 꿀 수 있잖아 아 그치 어 진한이 형이 친구가 많아졌어요 홍중 님 번호 땄잖아요 좋겠다 이제 인싸다 인싸다 아이콘에서 제일 먼저 인싸가 되겠네 근데 홍중 씨 번호를 왜 땄어요? 우리 그때 마지막에 다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네 그때 얘기를 좀 많이 나누긴 했어 이따 몇 시에 가세요? 저희 아마 끝나고 바로 갈 것 같아요 아침 8시 30분 기억하셨는데 와 몇 주 정도 했어요? 지금? 이제 첫 주차 끝났고 이제 2주차에 선배님들이랑 같이 공백했어요 아 근데 그 안무도 빡세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아까 4당 보험 하시는 거 아 네 맞지 바비가 팬 됐다고 아 진짜 알았어요 1등이야 진짜 여러분 변수했을 때 선배님 곡으로 라이브 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월평 같은 거 이제 지문미하고 진짜 할 거 없으면 믿음 타 믿음 타 아 이거야 언제 데뷔했어요? 18년 18년 꽤 됐네 힘들죠 힘들 것 같아요 언제 쉬어요 그러면? 주말에도 이번 활동 끝나면 휴가다 휴가다 휴가 있어요 어디에요 숙소가? 김포에요 김포? 뭐야? 회사가 홍대인데 그러면 진짜 가깝네요 저희 항상 숙소 갈 때 선생님 회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요 아 진짜? 홍대 어디요? 동교도 동교도 동교도? 몰라 동교도 어디요? 동교도 사거리 은행 있고 홍국 대사관 있고 에스장 있고 오오오오 혹시 그쪽이에요? 대사관 오오오오 거기서 오근거리에요 오 되게 신기하다 동네 주민이었네 동네 주민이었네 놀러오세요 저희 회사들 오 바껴요 바껴요 오오오 재밌겠다 오 진짜 진짜 시간 나면은 밥이라도 한 끼 하고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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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이제 형 동생 하기로 했어 홍중씨한테 그냥 물어보죠 그랬어 아 홍중아 형이 좀 궁금한데 너네 뭐 하는지 형이 좀 물어볼게 그리고 말해 말하고 어 형님 뭐 하세요? 우리 알려줄 수 없어 형이 비밀로 하고 싶네 형이 비밀로 하고 싶네 오 형 무심 오 진짜 근데 우리 노래 중에 일단은 리듬타라 뭘 할까 사랑을 했다면 못하잖아 또 할 수도 있지 또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1차로 사랑을 했다고 했는데 사랑을 했다고 2차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무리 받아서 좋은 성적이 나왔던거죠 오마이갓 그것도 맞 이게 쉽사리 말랑난 노래 하기가 어려운게 어려워 이게 경쟁이라 약간 다들 좀 아 쎄야들 약간 이런게 있긴 한거 같아 아무튼 그냥 센 느낌의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좀 슬픈 노래를 좀 세게 바꾸거나 하잖아 왠지 세지 않을까 맞아 나는 그냥 컨셉 유지해서 할거 같아 오늘 뭐 하니 러브 미 오늘 그런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궁금해 이번거 하고나서 같이 밥 한번 먹어야지 그럴 때 또 이제 선배미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곡 곡을 골라봐야 되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에이티즈님들의 노래? 타이틀곡은 거의 다 들어본 것 같고 근데 노래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엄청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가 좀 좋았어 뭐야? 앤서요 맞아 앤서도 좋아 난 이 노래가 좀 대중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 멜로디가 좀 캐치해 땡스 땡스 이게 조금 그리고 또 힙합 느낌이라 우리랑도 조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블루리아도 난 좋아 블루리아 신나 훅이 좋아 터지긴 해 근데 우리는 약간 그렇게 터지지 않는 거를 터지게 편곡을 하는 게 약간 사실 뮤미가 있지 애초에 터지는 노래면 사실 어떻게 거기서 더워 너 오늘 일리 있다 응 너답지 않게 말이 돼 응 너는 무슨 곡 좋아하니? 전 그 인섹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완전 댄스 곡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아예 저희랑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약간 반대적으로 좀 나가면은 약간 좀 우리의 차이점이 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냥 아이콘 스타일대로 이 노래를 이렇게 해 라는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긴 해 음 솔직히 노래는 좀 앤서가 더 땡기긴 해요 나도 노래 자체 앤서가 좋은데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약간 인셉션이 좀 더 약간 약간 마격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아아 앤서 인셉션 투표를 해볼까? 아 두 개지는 잘 모르겠다 응 앤셉션 앤셉션 어 두 개를 합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앤셉션 좋다 메시업 나는 메시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아 좀 보컬적인 파트가 앤서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해서 더 좋아 난 메시업을 안 하는 게 나아 일 것 같아 나도 근데 나 솔직히 메시업 그거 그 1차 경연에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 그 1차 경연에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 그럼 나도 안 좋을 것 같다 약간의 스토리라인이 있을 거면은 그래도 한 곡을 쭉 가져가는 게 좀 인셉션이 컨셉은 뚜렛할 것 같아 뭔가 우리 하더라도 퍼포먼스적으로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인셉션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나도 인셉션이 뭔가 우리가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인셉션 오케이 인셉션을 좀 더 아이디어를 내보자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고 전화 만나서 해요 인셉션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전했습니다 인셉션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희가 보여줄 퍼포먼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좀 원곡이랑 좀 많이 상반돼 다른 스타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존의 LPG 여러분들의 노래와 좀 완전 다른 분위기로 편곡을 하려고 하고 있어 인셉션이라는 노래 인셉션이라는 노래 인셉션이라는 노래 인셉션이라는 노래 인셉션이라는 노래 렛츠고 전이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널 모르던 난 널 마주치도 안 난 그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흑밥이 폭풍만 들으면 무슨 노래인지 모르실 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바꿈으로써 우리만의 느낌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번에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나 눈에 확 들어오는 좀 이펙트가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려고요. 자, 어떤 컨셉을 가져갔죠? 인셉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꿈이죠. 네, 약간 꿈이랑 좀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컨셉이. 침대, 침대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1차원적이네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걸 표현하려고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약간 자는 모습으로 시작을 등장을 하는. 그런 느낌도 괜찮고 아이디어입니다. 아니면 자는 게 마지막에 나오면 이게 꿈이었구나. 어머, 나쁘지 않네요. 사실은 꿈! 그렇죠, 사실은 꿈이었단 말이야. 이 모든 게 꿈이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이랑 꿈이랑 엄청 분간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서 뭔가 비현실적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에서 팽이를 돌리고 팽이가 쓰러지면 현실이고 계속 돌면 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쵸? 인셉션 마지막 장면인데. 원래 똑같이 쓴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마지막에. 마지막 딱 그 신이 팽이로 끝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팽이로 해서 이렇게 돌면 되게 박진감 넘치는 BGM 깔리면서 블랙! 이러고 약간 끝나면 되게 약간 좀 블랙!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이게 인셉션이란 자체가 꿈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꿈에서 불가능한 게 없잖아.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긴 해. 너무 컨셉츄얼하게 가면 이게 또 아이콘의 매력은 좀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꿈을 현실로. 오케이. 킹덤. 우리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와, 세트 들어왔다. 와, 스킬 봐. 딱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었고 뭔가 상상한 것처럼 나온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신기했어요. 우리 효과가 신기하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너 갈망한 이 부분 돌려주세요. 그리고 꿈을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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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와요 때 멈춰주십니다. 우리의 대기 속에서 사랑하네 하나 둘 셋 그래? 아니야 하나 둘 셋 형이 다리 들었을 때 발바닥에 카메라에 잡히는 게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 둘 셋 어 이게 나아 이게 나아 형 발이 보여야 돼 조금 걱정인 거는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퍼포먼스라서 타이밍이 좀 어긋날까 봐 걱정도 되고 후리암 안무가 계속 바뀌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찍어보고 저희가 아 또 이거 좀 별론데 하면서 또 수정하고 이러면서 좀 고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 지쳤다 진짜 바람에 쓰러 가자 너무 오래 있었다 나 갔다 올까? 바람 세웁시다 갑시다 고고고고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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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해 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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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대박이야 지금 대박이야 지금 진짜 해가 떴네 지하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지도 몰랐어 아예 몰랐어 약간 연습생 같은데 우리 연습생 때 같은데? 진짜 그때는 일상이었는데 익스엠 배틀 그냥 이때쯤 사복으로 갈아입고 땀에 쩔어서 숙소로 걸어갔잖아 그래도 킹덤이 우리를 좀 초심으로 만들어주네 맞아 그러네요 솔직히 힘들잖아 킹덤 그래 힘들죠 네 뭔가 끝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거지 힘 내자 네 파이팅 하자 네 네 근데 진짜 어느새 2차 경험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빨라 네 뭐 2차 경험까지 꼭 2021년이야? 2차 경험까지 꼭 2021년이야? 형이 말하잖아 아악! 형이 말하잖아 아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야! 형이 말하잖아 크게 말해요 안 들려요 형이 말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뭐 1차 경험까지는 약간 탐색전이라고 생각하고 탐색을 언제까지 해요? 탐색을 언제까지 해요? 약간 약간 한 번 한 약간 좀 섭하잖아 한 두 번 정도 봐줘야지 좋아요 네 사실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6에서 5등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네 또 올라가야죠 네 네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좀 파이팅 하면서 합시다 딩동! 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출근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서바이벌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서바이벌 중일 거 아니야 오늘 아이콘의 무대에 시공간을 초월한 영화 같은 비주얼이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 영화 같은 비주얼이 관전 포인트라고 뭐야? 시공간? 인셉션? 설마 인셉션인가 봐요 인셉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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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이콘이 재탄생시킬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킹덤 2차 경연 세 번째 팀입니다 전설이 되어라 아이콘 와 대표로 한 마디 합시다 누가? 준아 한 마디 해줘 한 마디 네 아이콘 무대 앞으로 나가서 해줘 나가서 아유 일단 카메라 체인지 카메라 체인지 딱 하고 응?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네 여러분 아이콘 무대 긴장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체인지 그 모든 중압감과 부담감을 떨쳐내고 카메라 체인지 카메라 체인지 그저 즐기다 보겠습니다 세드 카메라 기대해주세요 킹덤 레전더리 워 한번 해줘 킹덤 레전더리 워 어떻게 진짜 하시려나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인셉션 곡은 맞는 거 같은데 나도 컨셉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집합을 또 하시면은 느낌이 완전 다를 거 같은데 과거로 가나? 과거나 미래로 세트가 접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인셉션이 진짜 중요한 장면들이 막 그런 거거든 복도가 이렇게 막 비틀어지면서 그걸 막 걸으면서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진짜 설마 무디 왜 세네 이러나 그럼 진짜 미칠 거 같아 진짜 뭐야? 뭐야? 뭐가 기울어져 있어 뭐야? 벌써 티틀렸어 인셉션이다 인셉션 아 인셉션이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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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셉션이 맞나 있어 얘 느낌이 이상해 귀여워 아 찬아 형 진짜 렛츠고 찬아의 순간 그 눈 맞춘 모든 감각이 멈춘 순간 내 안에 퍼진 작은 떨림 처음 느껴보는 내가 된 듯한 기분이 날 삼켜와 꿈에서도 본 적 없는 꿈을 꾸는 기분이야 와우 이거 깜아 그 노래로 난 정식인 꽤 맞춘 느낌이라 그려내고 그려내 그림자 그같이 선명한데 그려내고 그려내 그림자 그같이 선명한데 그같이 선명한데 너의 다시 마주할 날만 받아봐볼 게 이길이 상탈 까먹고 따르륵 150 완전 아이콘 노래 같다. 카메라 효과야? 응.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널 모르던 단 널 마주친 후에 난. 올라간다. 뭐야. 빈셉도 저렇게 접히잖아. 널 모르던 단 널 마주친 후에 난. 걷잡을 수 없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걸. 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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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노. 돌아라. 돌아라. 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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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너넨 가위 가위 눌림 우린 배치 꾸미. 돌아라. 빽빽. 빽빽.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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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가위 가위 눌림 우인까지 구해돌아라.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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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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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녀석 남겨둔 채널 이거 내 파트 나오나 너 왜 내게 쏘라 쏘라're let's go 아 이걸로 vraag 이거 나와야지 이거 나와야지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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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도 돌아 이건 재탄생 시킬까 싶다 예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비스 나랑 눈빛 주고받았어 아이콘트 캐스팅 형이랑 한 거 맞아요? 나랑 했어 형이랑 한 거 맞아요 와 저기 멋있다 약간 우리가 인딩 때 움직이면 움직이지 마 바비 선배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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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즈의 인셉션을 이렇게 힙하게 표현할 줄 진짜 꿈에도 보였어요 진짜 완전 그냥 아이콘이 그냥 놀러 나온 느낌이었어 진짜 난 진환 선배님 처음에 나와서 노래하실 때 됐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좋아했던 이유지 근데 와 컨셉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 후렴구가 아예 확 갑자기 시간 확 늦어집니다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빨리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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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운 거 있어요? 나 없어 마음이 후련하지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좋았죠 가장 킹덤을 하면서 후련하지 않았나 뭔가 요만큼의 찝찝함도 없이 되게 많이 후련했던 무대였어요 2분만으로 따지면 저희가 1위한 기분이고 이대로 집에 가고 싶어요 영화면, 명장면이 있잖아요 그 이제 도로가 진짜 시공간이 뒤틀려서 이제 도로가 뒤로 올라가고 팽이가 끝까지 이제 안 멈추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의 포인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비 선배님 랩 파트 초반 4마디에 약간 좀 최면이거든요 꿈에 있는 듯한 뭔가 그런 효과 자체가 너무 신선했어요 굉장히 또 색달랐던 것 같고요 마지막 댄스브레이크도 되게 아이콘 선배님들스럽게 이렇게 잘 꾸며주셔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을 굉장히 센스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세트에 뭐 촬영 기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게 너무나도 저희한테 느껴졌고 어떤 곡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도 그냥 다 아이콘 선배님만의 색깔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구나 하고 또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콘스럽게 편곡한 무대가 아니었나 또 아이콘의 저력이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마치 영화 인셉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상적인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와 인셉션 킹덤 하면서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제일 없는 무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에이티즈의 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을까 궁금하죠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멋있게 봤을 거예요 다른 분들 진짜? 그러니 홍중아? 너무 아이콘 선배님스럽게 편곡을 하시고 춤도 그렇게 추시고 무대에서 연기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보면서 그냥 되게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1차 경연 최종 결과는 1차 경연 최종 결과는 2차 경연 최종 결과는 3차 경연 최종 최종 결과는 정의거 안 fleet 1차 경연 최종 확인 머무ť 无望 Gang 이렇게 2차 경연 레전더리워 킹덤 2차 경연 4번째 팀 퀸 멋있어 뭐야! 끌려가 피! 피를 바친다 와!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 타 와! 미친 것 같은데 한이 사실 진짜 멋있다 보고 있어 노래 좋다 와 완전 다른 노래인데? 음원 나오면 이거 들을 것 같아 렛츠고! 투표 두 번째지만 오늘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2차 경향 평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 너무 떨린다 6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6등이 또 나올 것 같아 울을 것 같아 아 울 것 같냐 공개해주세요 6위 어? 거짓말 일단 우리 이 감정 기억하고 있자